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4시에 아내였던 어떤 여인이 뒤늦게 자기의 인생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충청도하고도 공주 땅에 구리네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매우 유족했고 자식들 네데또 모두 고을에서 장교구시를 하였다. 노인도 나라에 재물을 바치고 당상관의 직첩을 받아 이마에 옷관자를 붙이고 허리에 붉은 띠를 매는 터여서 마을에서 우더른으로 행세하였다. 한양에 사는 선비 김생이 호서지방에 논밭이 있어 해마다 오고 가는데 길이 구리네마을을 지나감으로 늘 노인의 집에 들어 묵고 나였다. 노인 내외는 선비가 오는 것을 보면 그때마다 맞아들여서는 술을 내오고 닭을 잡아 밥상에 올려놓으며 환대했다. 노파는 늙기는 하였으나 얼굴 색이 맑고 살집도 좋았다. 익사를 잘 부려 이야기하다가 종종 우스운 소리를 하는데 전혀 상스럽지 않았다. 어떤 날 저녁에 선비가 노인과 같이 앉았노라니 노파가 등불 아래 앉았다가 이야기판을 폈다. 노파는 호련 노인을 힐끔 쳐다보더니 빙긋이 웃으며 말하였다. 내가 젊었을 적에 불목한 이와 눈이 맞아 쑥스러운 짓을 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총각 놀던 꼴이 참 우스웠다오. 노인은 눈을 흘기며 주책 없이 또 해괴한 말을 꺼내려 든다 하고 나무라는데 잠옷 부끄러워하는 기색이었다. 재미난 곡절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김생 역시 웃으며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듣기에도 놀랍소구려. 노파는 깔깔 웃으며 노인에게 영감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었다. 노인은 얼굴을 돌리며 대답하였다. 당신이 말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게지 내가 말릴 재주가 있나? 노파가 웃음을 띈 채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내가 본 시 한양 양인집 딸이라오. 일찍이 부모를 잃고 외삼촌네에서 컸는데 외숙모란 사람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귀여워한 적이 없었다오. 그래서 나를 내시에게 시집 보냈지 뭐유. 그때는 내시가 뭔지도 몰랐다오. 첫날 밤에 옷을 벗고 한 이불 안에 누워 같이 자는데 내 몸을 어루만지고 입을 맞추는 게 아니오. 나이가 겨우 열여섯 살이던 때라 남녀가 한자리에 들어서는 그저 이렇게 하는 것이려니 여겼다오. 그 뒤 차차 세상 물정을 알게 되자 서방이라는 작자가 점점 싫어지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집디다. 때로 같이 누울 적이면 원통하고 분한 생각이 가슴에 가득 차올라 훌쩍거리며 울기도 했다오. 화창한 봄이와 나비가 쌍쌍이 날고 수양버들 사이로 꾀꼬리 소리 흐를 적이면 오만가지 생각이 끌어올라 잠들 수가 없습디다그려. 초가지붕 아래서 베이브를 덮고 자고 나물죽을 나누어 먹더라도 진짜 사내와 사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 아니겠소. 그러니 비단 옷이며 흰쌀밥이 내게 무슨 소용이겠소. 시집을 갔다지만 아직은 천여몸이라. 다른 남자에게 달아나 차라리 마음대로 놀아나고 싶었소. 그럴 적이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나다가도 문은 첩첩한데다가 단속이 여간하니니. 혹 일이 드러나면 한 목숨 보존하기가 어려운지라 그것도 두려워 못할 일이었다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다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 견딜 수 없게 되니 또 모진 생각이 듭디다. 이렇게 백 년을 산들 무슨 낙이 있겠느냐. 설사 일이 드러나 죽는데도 이 안에서 말라 죽는 것보다야 시원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계책을 세우고 몰래 입을 만한 옷들을 꽁쳐놓고 비단과 폐물에다 금과 은 덩어리 등 수천냥을 한 대 넣어 머리에 이고각이 맞춤하게 보자기 하나에 쌌다오. 내시가 궁궐에 숙직 써는 날을 골라서 첫 새벽종이 울리자마자 몰래 혼자 빠져나왔다오. 담장 밑에 있는 높은 나무에 배천을 느린 다음 그걸 부여잡고 담을 넘어 그 길로 남쪽 성문을 나섰다오. 아직도 하늘이 캄캄하기에 남산 소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고 새벽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날이 채 밝기 전에 앞으로 갔다오. 평생 문 밖을 나서 보지 못한 몸이라 지름길을 알 턱이 있나. 그저 큰 길만 따라갔다오. 동작나루를 건너고 보니 마음이 조금 놓이기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오. 내가 비록 처녀의 몸이기는 하지만 이미 머리를 얹었는지라 누가 나를 본처로 맞겠느냐. 첩받게 될 수 없으나. 그렇다고 본덱의 투기를 받으며 사는 것은 죽어도 못할 일이다. 그러니 장차 누구에게 시집을 가야 하나. 그러다가 호련 길에서 처음 만나는 총각에게 내 남은 인생을 걸기로 마음먹었다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어느 사이에 과천여우고개를 넘었는데 이때 갑자기 어떤 터벅머리 총각이 내 앞에 가는 게 눈에 띄질 않겠소. 그런데 그 터벅머리 총각이 머리를 기른 데다 승복을 입고 있어서 중인지 속인인지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오. 총각은 어디로 가시오? 하고 물었더니 고개를 돌려 대답하기를. 청주로 가오이다. 하기에 가만히 훔쳐보니 잠옷 사내답게 생긴 데다가 나이도 나와 엇비슷해 보입디다. 그래서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그 길로 그 이디를 따라 과천의 주막집에 같이 이르렀다오. 그의 옆에 바싹 다가앉으니 총각은 싫은지 움측 일어나 피해 안떠군요. 나는 그때마다 그에게 다가가 앉았다오. 밥을 먹고 나서 또 같이 주막집 문을 나섰어요. 열심히 따라가면서 나는 말을 붙였어요. 총각은 어디서 사시오? 청주 아무 절에 사오. 보아하니 스님은 아닌 것 같은데 절에서 무얼 하시오? 불목하니 노릇을 합니다. 때가 되면 스님이 되기로 주지스님과 약속했고 그때가 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요. 그러면 지금은 스님이 아니네요? 예, 아직은 아닙니다요. 나는 됐다 싶었어요. 속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이 청해준 배필이라고 나 혼자 기뻐했다오. 부모님은 계시오? 어머님뿐이오.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길을 가는데 총각은 내가 무서운지 집신의 간발을 든든히 치고는 걸음을 다그쳐 갑디다. 나도 죽을 힘을 다해 그 뒤를 쫓았다오. 총각이 힘이 다하여 시험시험 걸으면 나도 시험시험 따라갔다오. 총각이 뛰면 나도 뛰고 총각이 걸으면 나도 걸었고 가다가 주막을 만나면 같이 들어갔다오. 이렇게 사흘을 걷고 나니 그곳이 아마 충청도 땅 청주군 차였나 보오. 길 옆에 숲이 무성한데 총각은 나무 그늘에서 숨을 들이고 있습니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총각이 한 번 절에 들어가면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 기회를 타서 억지로라도 혼인을 맺지 못하면 장차 1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이 될 것 같았다오. 그래서 무작정 대들며 총각의 허리를 끌어안았지요. 깜짝 놀란 총각은 내 손에서 벗어나 달아나려고 하다가 내가 꽉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러지는 못하고 그저 놓아달라고 애걸만 합디다그려. 제발 부탁이요 나를 좀 놓아주시오. 하기에 나는 총각을 끌어안치며 말했다오. 총각 좀 앉아보시오. 내가 할 말이 있소. 총각은 스님 노릇을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소? 나와 부부가 되어 살면 내 보따리에는 수천량의 재물이 들었으니. 총각은 아내를 얻고 덤으로 재산까지 얻게 되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소? 총각은 얼굴이 벌게 가지고는 시근덕거리더니 어린애처럼 머리를 수그리고 훌쩍거립디다. 손으로 총각의 눈물을 닦아주며 귀에다 대고 소곤거렸다오. 나와 함께 저기로 갑시다. 하고는 총각을 끌고 수풀에 들어가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지 모유. 그제야 총각은 정이 동하는지 몸을 부르르 떨더니 삽시간에 사람이 달라집디다. 번개뿔에 콩볶아 먹듯이 볼일을 보고 난 뒤 옴매무실을 바로하고는 내가 일어나 말했다오. 우리 두 사람이 이미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니 당신은 이제 스님이 될 수 없소. 그러니 다시 불목하니노를 타러 절로 갈 것 없이 나와 함께 당신의 집으로 고축합시다. 그의 집에 이르고 보니 총각의 어머니는 허리가 꼬부라진 초췌한 늙은입디다. 누덕누덕한 짧은 배천으로 지은 치마를 입고 처마 밑에 앉아서 졸다가 총각을 보더니 내 뒤에 선 게 누구냐? 하고 물었다오. 나는 곧 앞으로 나가 시어머님에게 절을 하였다오. 노파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욕합디다 그려. 내가 어디서 저런 천안개집을 주워왔단 말이냐? 암흑의 스님이 찾아와 출가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내가 그동안 먹고 입은 값을 물어내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 그걸 구해내며 장리빚은 또 어떻게 갚는단 말이냐? 내가 정말 나를 말려 죽이려 드는구나. 노파는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며 넋뚜리를 합디다. 절에 매달려 살아가던 목숨이 인제는 명줄이 끊어졌구나. 앞으로 이 일을 어떡할까? 나는 그 자리에서 물들인 무명치마저고리 한 벌을 꺼내드리며 말을 올렸다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따리 안에 가지고 온 물건이 있으니 제가 다 맡아 처리하겠습니다. 노파는 옷을 받고는 잠자코 한참 있더니 자기 옆자리를 가리키며 그럼 여기 앉으시게 합디다. 마음이 풀어진 것이죠. 날이 저물자 나는 부엌에 들어가 세며느리 노릇을 했고 이날 밤 총각과 한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잤다오. 수총각이 처음으로 부부의 재미를 보더니 아무데도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아예 치마폭에 엎어지질 않았겠소. 참으로 웃다가 허리 부러질 일이라오. 주인 노파가 다시마를 늘어놓았다. 다음날 무명 두 끝을 서방에게 줘서는 장에 가서 각과만 건 가는 배로 바꾸어오게 했다오. 승복을 벗게 하고 보통 사람 옷을 차려입히니 참으로 눈이 번쩍 뜨일 젊은 난군이 되질 않겠소. 절에 가서 스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라고 했더니 주지 스님이 뒤따라 왔습니다. 문에 이르자마자 스님이 마당으로 달려들어오면서 외가리청을 내놓았소. 아들을 내게 보냈다가 다시 빼앗는 것은 무슨 돌이요? 십 년 동안 먹이고 입힌 갓과 몇 해째 묵은 장리비질 오늘 안으로 당장 갚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아오. 시어머니는 벌벌 떨며 대꾸도 못합디다. 나는 부엌에서 뛰어나와 바로 스님에게 다가가서는 미리 준비해놓았던 금덩어리 하나를 내놓았소. 금덩어리를 보고 눈이 화등잔만해진 스님이 솔개가 병아리를 채듯 얼른 받아들고는 잽싸게 나갑디다. 그 뒤로 다시는 얼씬하지 않았다오. 그 뒤 이 마을로 이사해서 힘써 농사를 지으며 오십여 년을 같이 살아왔어요. 아들, 딸, 자식들을 낳아 키워 뜨르르하게 내세웠지. 곶간에는 쌀이 그득하지. 외양간에는 말과 소가 득실거리니. 그 총각이야말로 마누라 복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겠소. 노파는 노인을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장교는 조선시대에 각 군형과 지방관하의 군무에 종사하던 낮은 벼슬아 치를 말합니다. 당상관은 여기서는 남물당상관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공무를 바치고 받던 정산품의 명예직으로 소속관하나 실제관직은 없었다고 하는군요. 옥관자는 옥으로 만든 망건 관자입니다. 불목한인은 절에서 밥을 짓고 물을 깃는 일을 맡아서 하는 속인을 말합니다. 양인은 조선시대에 천민인 노비를 제외한 모든 계층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배천은 원단으로 아직 끈치 아니한 배, 무명, 비단 따위의 천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간발은 집신을 신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발을 보호하고자 벗어시는 발을 덧감아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천입니다. 장인은 돈이나 곡식을 구워주고 받을 때는 한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별리입니다. 봄에 구워주고 가을에 받습니다. 외가리청은 외가리처럼 떠드는 목소리입니다. 화등자는 기름을 담아 등불을 켜는 데에 쓰는 그릇입니다. 놀라거나 두려워 커다래진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고문원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매등이 저술하고 김세민 선생이 옮긴 책 4시의 아내가 모본입니다.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한국민속 대백화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김도훈과 이성준이 연출한 2012년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웅도 신윤복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현대풍속화가 김학수의 7패시장 그림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과 핀터레스트, 픽스타 그리고 123RF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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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